자, 오늘 또 플랫폼 파이팅의 종화로 모델을 통한 걸 가지고 계십시오. 자, 이제 주방에서. 꼭 쩍 더. 자, 오늘은 주방 후축. 감사합니다. 지금, 같이 하는 경험을 경험 할 수 있는, 학생님과 함께 하는 경험을 경험하는 경험을 경험하셨는데, 케이크은, 경험을 경험하기 위해 역할을 하는 경험을 경험하는 경험을 경험을 경험하셨는데, 케이크은, 경험한 경험을 경험하고 싶어요. 작년에 경험을 경험하는 경험을 경험하셨잖아요. 오늘은 어떤 예가 어떻게 팀으로 시작되셨나요? 아니, 저는 참석 한 번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없고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잘해지는 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이사님께 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조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런 레드카펫 현장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